감사합니다. 전국노래자랑 지금 쌍계주차장 점점 이 놀이 불어나서 이제부터 들어오실 자리도 없고 우리가 봄이 되면 예꽃놀이를 많이 오십니다마는 무슨 놀이 무슨 놀이에도 사람 놀이 거치 즐거운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의상이 아주 기가 막히고 또 뭐 울먹 색깔에다 노랑 모자들에다가 아니 뭐 현수막 드니까 뭐 이거 이상 좋은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다음번 나오세요. 예 어서 나오세요. 악영 대봉관 뚱 이현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출연자 중에는 좀 뭐 참 좀 건강하실 편이지요. 하하하하 네. 하하하하 그래서 아니 그럼은요. 뭐 사람이 그렇습니다. 풍성하니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좀 호기 있게 보시는 체격이 좋죠. 그렇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황진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시골 더 놀았고 내가 내가 돌아간다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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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면 간다 너를 끌고 간다 황기리 너를 끌어 이제 떠나면 언제 부를까 내 사랑을 위해 들면 널 일어날이 눈빛고 일어날이 눈빛고 거기가 울탱하게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연수부대 뒤로 지고 손이 내리면 고파서 어떻게 살까 그래도 가야지 너를 위해 가야지 황금이 너를 위해 내가 사랑할 나의 황금 황금이 너를 위해 파랑돼요라나